아 아 나오셨습니까 서당님 으아 으아아 으아 그래 우리 한 사람은 어딨나 사모님은 친구분들과 술 마시고 취해서 아침에 들어오셨습니다 음 이 말썽꾸러기를 어쩐다 음 음 그래, 잘 잤니?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소원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한창 좋았을 때 쳤던 월튼 한번 쳐볼까? 준비됐어? 쉘리 댄스? 이제나 좀 놔줘 샤론 박샤론 그래,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너 어제 누구랑 술 먹었니? 너 또 이정재, 정우성이랑 먹었니? 우린 그냥 친구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? 우린 둘도 없는 삼총사였어 우성이랑 정재가 나를 여자로 보기 전까진 그래, 무슨 얘기들을 나오셨나? 그냥 별 얘기 안 했어 또 둘이서 나를 두고 주먹다짐을 하더군 그래, 좀 솔직해지자 너도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? 그래, 재밌어 따분하지 않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뭐? 온통 내 머리는 개들 생각뿐이야 근데 내 몸은 당신을 원해 crazy heart crazy heart crazy heart crazy heart crazy heart crazy heart 당신도 참 많이 변했어? 그 시절의 박성광이 아니야 내가 변했다 아니, 그 하이힐은 기억나니? 이 허힐? 그 시절 나는 96학번 쇄골 미녀 박샤론 난 94학번 빨래판복근 박성광 그날은 농촌 봉사활동이 있던 날이었고 그때는 학우들의 놀림감이 됐었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? 야, 박샤론 야, 농촌 봉사활동인데 누가 힐을 신고 와? 아니, 저 그게 야, 됐어 애들 기다린다 가자 네 어머, 아킬레스건이 나간 것 같아 걸을 수가 없어 아이쿠 골라놔어라 아, 가지가지 한 번 야 어머, 선배 엎여 엎이라니까 엎였는데 더럽게 가볍네 근데 힐은 몇 시 꾼 거야? 사실 저 선배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신었어요 성공했네 선배 저 많이 무겁죠? 원래 이렇게 안 무거운데 오늘 아침을 좀 많이 먹었어요 아침에 꽁치, 김치찌개, 삼겹살, 돼지고기, 제육복 말 좀 지려요, 꼬마 아가씨 그래, 빨리 좀 나오지 그랬어요 차량은 밖에 대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, 알겠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, 어? 귀에 있어야 될 연골이 코에 있는 주제에 잘 들어 부모가 준 몸을 흐르손 앉아요 나한테 좋은 향기 나지? 이거 내 살냄새야 어디 그딴 얼굴로 박성광한테 깨부러 깨불기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격떨어지게! 어, 의상무님, 어머나 너 왜 나, 나 왜 좋아하니? 나 왜 사랑하니? 어? 미안하다 이 여자뿐이다 거짓말! 당신은 배신자, 위선자야, 배신자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,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, 말 좀 해봐, 말 좀 해봐 말이라도 해봐 지금 말하고 있잖아, 사랑한다고! 누가? 내 심장이 내 심장이 내 심장